5. 용조품 부처님께서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네 가지 용이 있다. 어떤 것이 네 가지인가? 첫 번째는 난생이요. 두 번째는 태생이며. 세 번째는 숙생이요. 네 번째는 화생이다. 이것을 네 가지라 한다. 네 가지 금시조가 있다. 어떤 것을 네 가지라 하는가? 첫 번째는 난생이요. 두 번째는 태생이며. 세 번째는 숙생이요. 네 번째는 화생이다. 이것을 네 가지라 한다. 큰 바다 밑에 사갈 용왕의 궁전이 있다. 그 궁전은 가로와 세로가 각각 팔만 일순이고 궁전 담장은 일곱 겹으로 되어 있다. 일곱 겹의 난간, 일곱 겹의 그물, 일곱 겹의 가로수가 빙 둘러 장엄하게 장식하고 있는데 모두 칠보로 되어 있으며 나아가 무수한 온갖 세가 서로 하답하며 지적이는 것까지의 내용은 또한 앞에서와 같다. 수미산 왕과 가타라산 사이의 난다와 바난다 두 용왕의 궁전이 있다. 두 궁전은 가로와 세로가 각각 육천 류순이고 궁전 담장은 일곱 겹으로 되어 있다. 일곱 겹의 난간, 일곱 겹의 그물, 일곱 겹의 가로수가 빙 둘러 장식하였는데 모두 칠보로 되어 있으며 나아가 무수한 온갖 세가 서로 하답하며 지적이는 것까지의 내용은 또한 앞에서와 같다. 대해의 북쪽 언덕에 한 그루의 큰 나무가 있는데 그 이름은 구라섬마라이고 용왕과 금시조도 이 나무에 함께 살고 있다. 그 나무 밑동의 둘레는 칠류순이고 높이는 백류순이며 가지와 잎은 사방으로 오십류순이나 퍼져 있다. 이 큰 나무 동쪽에 난생 용왕의 궁전과 난생 금시조의 궁전이 있다. 그 궁전들은 가로와 세로가 각각 육천 류순이고 궁전 담장은 일곱 겹으로 되어 있다. 일곱 겹의 난간, 일곱 겹의 그물, 일곱 겹의 가로수가 빙 둘러 장식하였는데 모두 칠보로 되어 있으며 나아가 무수한 온갖 세가 서로 하답하며 지적이는 것까지의 내용은 또한 앞에서와 같다. 이 구라섬마라나무의 남쪽에 태생 용왕의 궁전과 태생 금시조의 궁전이 있다. 그 궁전들은 가로와 세로가 각각 육천 류순이고 궁전 담장은 일곱 겹으로 되어 있다. 일곱 겹의 난간, 일곱 겹의 그물, 일곱 겹의 가로수가 빙 둘러 장식하였는데 모두 칠보로 되어 있으며 나아가 무수한 온갖 세가 서로 하답하며 지적이는 것까지의 내용은 또한 앞에서와 같다. 구라섬마라나무의 서쪽에는 숙생 용왕의 궁전과 숙생 금시조의 궁전이 있다. 그 궁전은 가로와 세로가 각각 육천 류순이고 궁전 담장은 일곱 겹으로 되어 있다. 일곱 겹의 난간, 일곱 겹의 그물, 일곱 겹의 가로수가 빙 둘러 장식하였는데 모두 칠보로 되어 있으며 나아가 무수한 온갖 세가 서로 하답하며 지적이는 것까지의 내용은 또한 앞에서와 같다. 구라섬마라나무의 북쪽에는 화생 용왕의 궁전과 화생 금시조의 궁전이 있다. 그 궁전은 가로와 세로가 각각 육천 류순이고 궁전 담장은 일곱 겹으로 되어 있다. 일곱 겹의 난간, 일곱 겹의 그물, 일곱 겹의 가로수가 빙 둘러 장식하였는데 모두 칠보로 되어 있다. 나아가 무수한 온갖 세가 서로 하답하며 지적이는 것까지의 내용은 또한 앞에서와 같다. 난생의 금시조가 용을 잡아먹으려고 할 때에는 구라섬마라나무 동쪽 가지에서 날아 내려와 날개로 바닷물을 지면 바닷물은 양쪽으로 200류순이나 갈라진다. 그러면 난생의 용을 마음대로 잡아먹는다. 그러나 태생, 습생, 화생의 용들은 잡아먹을 수 없다. 태생의 금시조가 난생의 용을 잡아먹으려고 할 때에는 나무의 동쪽 가지에서 날아 내려와 날개로 바닷물을 지면 바닷물은 양쪽으로 200류순이나 갈라진다. 그러면 난생의 용을 마음대로 잡아먹는다. 태생의 금시조가 태생의 용을 잡아먹으려고 할 때에는 나무의 남쪽 가지에서 날아 내려와 날개로 바닷물을 지면 바닷물은 양쪽으로 400류순이나 갈라진다. 그러면 태생의 용을 마음대로 잡아먹는다. 그러나 습생과 화생의 용들은 잡아먹지 못한다. 습생의 금시조가 관생의 용을 잡아먹으려고 할 때에는 나무의 동쪽 가지에서 날아 내려와 날개로 바닷물을 지면 바닷물은 양쪽으로 200류순이나 갈라진다. 그러면 난생의 용을 마음대로 잡아먹는다. 습생의 금시조가 태생의 용을 잡아먹으려고 할 때에는 나무의 남쪽 가지에서 날아 내려와 날개로 바닷물을 지면 바닷물은 양쪽으로 400류순이나 갈라진다. 그러면 용을 마음대로 잡아먹는다. 습생의 금시조가 습생의 용을 잡아먹으려고 할 때에는 나무의 서쪽가지에서 날아내려와 날개로 바닷물을 지면 바닷물은 양쪽으로 800류순이나 갈라지다. 그러면 습생의 용을 마음대로 잡아먹는다. 그러나 화생의 용은 잡아먹지 못한다. 화생의 금시조가 습생의 용을 잡아먹으려고 할 때에는 나무의 서쪽가지에서 날아내려와 날개로 바닷물을 지면 바닷물은 양쪽으로 200류순이나 갈라진다. 그러면 습생의 용을 마음대로 잡아먹는다. 화생의 금시조가 습생의 용을 잡아먹으려고 할 때에는 나무의 서쪽가지에서 날아내려와 날개로 바닷물을 지면 바닷물은 양쪽으로 400류순이나 갈라진다. 그러면 습생의 용을 마음대로 잡아먹는다. 화생의 금시조가 습생의 용을 잡아먹으려고 할 때에는 나무의 서쪽가지에서 날아내려와 날개로 바닷물을 지면 바닷물은 양쪽으로 800류순이나 갈라진다. 그러면 습생의 용을 마음대로 잡아먹는다. 화생의 금시조가 화생의 용을 잡아먹으려고 할 때에는 나무의 북쪽가지에서 날아내려와 날개로 바닷물을 지면 바닷물은 양쪽으로 1600류순이나 갈라진다. 그러면 화생의 용을 잡아먹는다. 이상은 금시조가 용을 잡아먹는 경위를 말한 것이다. 또 금시조도 잡아먹지 못하는 큰 용이 있다. 어떤 용이 그런 것들인가? 그들은 사갈용왕, 난다용왕, 발란다용왕, 이나파라용왕, 제두레타용왕, 선견용왕, 아로용왕, 가구라용왕, 가비라용왕, 아파라용왕, 간우용왕, 구간우용왕, 안육달용왕, 선주용왕, 우섬가파두용왕, 드차가용왕 등이다. 이 모든 큰 용왕들은 다 금시조에게 잡아먹히지 않는다. 그 근처에 있는 다른 모든 용들도 또한 금시조에게 잡아먹히지 않는다. 부처님께서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만일 어떤 중생이 용의 개를 받들어가지고 마음이 용을 향하고 용이 법을 갖추면 곧 용으로 태어난다. 만일 어떤 중생이 금시조의 개를 받들어가지고 마음이 금시조를 향하고 그 법을 갖추면 곧 금시조로 태어나리라. 어떤 중생이 토요의 개를 가지고 마음이 토요를 향하고 그 법을 갖추면 토요 가운데 떨어지리라. 만일 어떤 중생이 개의 개를 받들어가지거나 혹은 소의 개를 가지며 혹은 사슴의 개를 가지거나 혹은 벙어리의 개를 가지며 혹은 많이 바다의 개를 가지거나 혹은 불의 개를 가지며 혹은 달의 개를 가지거나 혹은 해의 개를 가지며 혹은 물의 개를 가지거나 혹은 불을 공양하는 법을 가지며 혹은 고행의 더러운 법을 가지고서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자. 나는 이 벙어리의 법만이 바다의 법풀의 법해와 달의 법물의 법풀을 공양하는 법과 모든 고행의 법을 지냈다. 나는 이 공덕을 가짐으로써 하늘에 나려고 한다. 이런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곧 사뜬 소견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이런 사뜬 소견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두 곳에 태어난다고 말하르니 지옥에 태어나기도 하고 혹은 축생에 떨어지기도 한다. 혹 어떤 사문 바라문은 이러한 주장과 이러한 소견을 가지고 있다. 나와 세가는 유상한 것이다. 이것이 진실이고 다른 것은 거짓이다. 나와 세가는 무상한 것이다. 이것은 진실이고 다른 것은 거짓이다. 나와 세가는 유상하기도 하고 무상하기도 하다. 이것이 진실이고 다른 것은 거짓이다. 나와 세가는 유상도 아니요 무상도 아니다. 이것이 진실이고 다른 것은 거짓이다. 나와 세가는 유변이다. 이것이 진실이고 다른 것은 거짓이다. 나와 세가는 무변이다. 이것이 진실이고 다른 것은 거짓이다. 나와 세가는 유변이면서 무변이다. 이것이 진실이고 다른 것은 거짓이다. 나와 세가는 유변도 아니요 무변도 아니다. 이것이 진실이고 다른 것은 거짓이다. 이 목숨이 곧 이 몸이다. 이것이 진실이고 다른 것은 거짓이다. 목숨이 다르고 몸이 다르다. 이것이 진실이고 다른 것은 거짓이다. 목숨은 있는 것도 아니고 목숨은 없는 것도 아니다. 이것이 진실이고 다른 것은 거짓이다. 목숨도 없고 몸도 없다. 이것이 진실이고 다른 것은 거짓이다. 어떤 사람은 말한다. 그는 죽어도 여전한 것이 있다. 이것이 진실이고 다른 것은 거짓이다. 어떤 사람은 말한다. 그가 죽으면 여전한 것은 없다. 이것이 진실이고 다른 것은 거짓이다. 혹은 말한다. 그가 죽으면 여전한 것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 이것이 진실이고 다른 것은 거짓이다. 또 말한다. 그가 죽으면 여전한 것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이것이 진실이고 다른 것은 거짓이다. 저 삼문 바라문이 만일 이러한 주장과 이러한 소견을 가지고 세상은 항상한 것이다. 이것이 진실이고 다른 것은 거짓이다라고 말한다면 그의 마음에는 악연 명견 신견 세간견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는 나와 세간은 유상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저 유상하기도 하고 무상하기도 하다고 말하는 자의 마음에도 악연 명견 신견 세간견이 있다. 그러므로 그는 세간은 유상하기도 하고 무상하기도 하다고 말하는 자의 마음에도 악연 명견 신견 세간견이 있다. 그러므로 나와 세간은 유상도 아니요 무상도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이다. 저 나와 세간은 유변하다고 말하는 자의 마음에도 악연 명견 신견 세간견이 있다. 그러므로 목숨은 유변이요 몸도 유변이며 세간도 유변이다라고 말하는 것이다. 처음 수태된 때로부터 무덤에 이르기까지 사대로 이루어진 몸뚱이는 이와 같이 전전하여 마지막으로 칠생에 이르러서야 신명의 행이 다하여 나는 청장취에 들어간다. 그러므로 그는 나는 유변이다라고 말한다. 전하와 세간은 무변이다라고 말하는 자의 마음에도 악연 명견 신견 세간견이 있다. 그러므로 목숨은 무변이요 몸도 무변이며 세간도 무변이다라고 말한다. 처음 태를 받은 때로부터 무덤에 이르기까지 네 가지 요소로 이루어진 몸뚱이는 이와 같이 전전하여 마지막으로 칠생에 이르러서야 신명의 행이 다하여 나는 청장취에 들어간다. 그러므로 나와 세간은 무변이다라고 말한다. 그가 이 세간은 유변이기도 하고 무변이기도 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의 마음의 악연 명견 신견 세간견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목숨은 유변이면서 무변이다라고 말한다. 처음 태를 받은 때로부터 무덤에 이르기까지 네 요소로 이루어진 몸뚱이는 이와 같이 전전하여 마지막으로 칠생에 이르러서야 신명의 행이 다하여 나는 청장취에 들어간다. 그러므로 나는 유변도 아니요 무변도 아니다라고 말한다. 그가 이 목숨은 바로 무미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 몸에 대해서도 명견이 있다고 보고 다른 몸에 대해서도 명견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몸은 곧 목숨이다라고 말한다. 목숨이 다르고 몸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이 몸에 대해서는 명견이 실제한다는 소견을 가지고 있지만 다른 몸에 대해서만 명견이 없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목숨이 다르고 몸이 다르다고 하는 것이다. 그가 몸과 목숨은 있는 것도 아니요 없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 몸에 대해서는 목숨이 있다는 견해를 가지지 않고 다른 몸에 대해서는 목숨이 있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있는 것도 아니요 없는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다. 그가 신명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 몸에 대해서도 목숨이 있다는 견해가 없고 다른 몸에 대해서도 목숨이 있다는 견해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목숨도 없고 몸도 없다고 하는 것이다. 그가 그는 죽어도 여전한 것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그 사람이 현세에도 신명이 있고 후세에도 또한 신명이 있어 돌아다닌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는 죽어도 여전한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이다. 그가 죽으면 여전한 것은 없다고 하는 것은 그가 금생에는 목숨이 있고 후세에는 목숨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가 죽으면 여전한 것은 없다고 하는 것이다. 그가 죽으면 여전한 것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고 하는 것은 그가 금생에서는 목숨을 탄멸했지만 후생에는 목숨이 돌아다닌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가 죽으면 여전한 것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고 하는 것이다. 그가 죽으면 여전한 것은 있는 것도 아니요 없는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금생에도 신명이 단멸하였고 후생에도 신명이 단멸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가 죽으면 여전한 것은 있는 것도 아니요 없는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다. 그때 세존께서 모든 비교에게 말씀하셨다. 옛날에 경면이라는 왕이 있었다. 한 번은 선천적인 장님들을 한 곳에 모아놓고 그들에게 말했다. 너희들 선천적 장님들이여 코끼리를 아는가? 그들은 대답했다. 대왕이여 저희는 인식하지 못합니다. 알지 못합니다. 왕이 또 말했다. 너희들은 그 형상이 어떤지 알고 싶은가? 그들이 대답했다. 알고 싶습니다. 그러자 왕은 코시자에게 명하여 코끼리를 끌고 오게 하고 여러 장님들에게 손으로 어루만져보게 했다. 그 중에는 코끼리를 터듬다가 코를 만진 자가 있었다. 왕이 말했다. 이것이 코끼리다. 혹은 코끼리의 어금니를 만진 자도 있고 혹은 코끼리의 머리를 만진 자도 있으며 혹은 코끼리의 등을 만진 자도 있고 혹은 코끼리의 배를 만진 자도 있으며 혹은 코끼리의 넓적다리를 만진 자도 있고 혹은 코끼리의 장단지를 만진 자도 있으며 혹은 코끼리의 발자국을 만진 자도 있고 혹은 코끼리의 꼬리를 만진 자도 있었다. 왕이 모두에게 말했다. 이것이 코끼리이다. 그때 경면왕은 그 코끼리를 물리치고 장님들에게 물었다. 코끼리가 어떻게 생겼던가? 모든 장님들 중 코끼리의 코를 만진 자는 코끼리는 구분 멍해와 같다고 하였고 코끼리의 어금니를 만진 자는 코끼리는 절구공이와 같다고 했다. 코끼리의 귀를 만진 자는 코끼리는 키와 같다고 하였고 코끼리의 머리를 만진 자는 코끼리는 숲과 같다고 했다. 코끼리의 등을 만진 자는 코끼리는 언덕과 같다고 하였고 코끼리의 배를 만진 자는 코끼리는 벽과 같다고 했다. 코끼리의 넓적다리를 만진 자는 코끼리는 나무와 같다고 하였고 코끼리의 장단지를 만진 자는 코끼리는 기둥과 같다고 했다. 코끼리의 발자국을 만진 자는 코끼리는 절구와 같다고 하였고 코끼리의 꼬리를 만진 자는 코끼리는 밧줄과 같다고 했다. 각각 서로 다투고 서로 시비하면서 내 말이 옳다. 내 말은 그르다고 하였다. 시비가 그치지 않자 드디어 다투기에 이르렀다. 그때 왕은 이것을 보고 기뻐하며 크게 웃었다. 그때 경면왕이 국회송으로 말했다. 모든 장님의 무리들 모여 이곳에서 서로 다투고 싸움하네. 코끼리의 몸뚱이 원래 하나인데 다른 모습 더듬어 보곤 시비를 내내. 부처님께서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모든 다른 학문을 배우는 외도들도 또한 이와 같다. 괴로움에 대한 진리를 모르고 괴로움의 발생에 대한 진리 괴로움의 소멸에 대한 진리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에 대한 진리를 알지 못하여 제각기 다른 소견을 내어 서로 다투어 시비하고 자기가 옳다 하면서 싸움을 일으킨다. 만일 삼은 바라문으로서 진실하게 괴로움에 대한 성스러운 진리 괴로움의 발생에 대한 상스러운 진리 괴로움의 소멸에 대한 상스러운 진리 괴로움의 벗어남에 대한 진리를 안다면 그들은 스스로 생각해보고 잘 화합하여 동일하게 받아들이고 동일한 스승을 받들 것이며 물에 젖이 섞이듯 하나 같이 서로 화합하면 불법은 불꽃처럼 일어날 것이오 편안히 오래 머물 것이다. 그때 세존께서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만일 사람이 괴로움을 모르고 괴로움이 일어나는 원인을 모르며 또한 다시 그 괴로움은 멸하여 없앨 수 있다는 것 모르고 또한 다시 그 괴로움의 원인을 멸하여 없애는 길을 모르면 마음의 해탈을 잃을 것이오 지혜의 해탈도 잃어버려서 괴로움의 근본인 생노병사의 그 근원을 다할 수 없을 것이다. 만일 괴로움을 분명히 알고 괴로움이 일어나는 원인을 알며 또한 능히 그 괴로움은 멸하여 없앨 수 있는 것임을 알고 또 능히 괴로움의 원인을 멸하는 성도를 분별한다면 곧 마음의 해탈을 얻고 지혜의 해탈도 얻을 것이다. 이 사람은 능히 고음의 근본을 마지막 끝간대까지 환히 깨달아 생노병사와 존재의 근원까지 다해 없애리. 모든 비구들아 그러므로 너희들은 마당이 부지런히 방편을 세워 괴로움의 성스러운 진리 괴로움의 발생에 대한 상스러운 진리 괴로움의 소멸에 대한 상스러운 진리 괴로움의 벗어남에 대한 진리를 생각해 보아라.